피카소 어떠세요? 피카소. 피카소. 피카소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로도 다빈치가 누렸던 그 엄청난 그 화가로서의 어떤 명예를 누른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살면서 누렸던. 지금도 뭐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피카소랑 견줄만한 화가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많죠. 그리고 아마 오늘 좀 보시면 놀라운 거는 피카소도 잘 남들을 베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단 라이벌 관계들의 장점을 잘 취해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피카소가 중요하게 자기 이름을 날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자 롤모델로 삼았다고 생각되는 작가입니다. 마티스 그림이 너무나 강렬하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짐승같다. 그림이 짐승같다고. 그래서 그게 야수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야수파 그림을 보고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피카소였던 거예요. 진정한 그림을 본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보통 여성 누드가 이 당시에 그려지면 굉장히 조각같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는데요. 마티스의 블루 누드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볼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색채들이 들어가서 강렬하게 어떻게 원시적인 생명력을 다시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그렸는데요. 이 당시에 그릴 때 피카소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 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을 본 다음에 피카소가 그림이 바뀐 게 바로 안 되겠다. 마티스보다 좀 더 세게 가자 한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아비뇽의 천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 바뀌네 진짜 피카소가. 아예 코가 이제 빗자루로 변했네요. 정말 추상 미술의 단계로 완전히 해석되는 거고 추상 미술의 관계죠. 화가들이나 모든 분들은 나의 그림은 나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요. 보통 이론가들은 화가는 화가한테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화가를 롤모델로 잡으면 그림이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베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의 원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독창성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인정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걸 흡수해가지고 뭔가 화면 잘 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영감으로 나오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서로 서로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창작의 순간은 종이 한 장 차이인 순간이 있어요. 결국 먼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더 이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느냐가 역사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르기도 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피카소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자식 나면 피카소라고 이름 줘야겠어. 어? 금방 또 바꾸셨어요? 자식은 많이 나셔야겠어요. 은카소로 줘야지 은카소로 줘야지 은카소. 그러니까 둘 다 8.1년 8.2년생이거든요. 1,800? 아 1,800년생이구나. 1,800년 8.2년. 내 또랜가 했네. 나 순간 보러 갈 뻔했어 피카소. 한 번 만나보려고.